우리 최수동 가스님의 타이틀과 보고 싶은 그 사람 출발합니다 방차로 떠나온 사람아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가까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사람 이별이 아쉬워서 그 느끼던 그 모습 얼마나 변해질까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방차로 떠나온 사람아 방차로 떠나온 사람아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가까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사람 기나긴 세월 속에 잊혀진 그 사람 그 얼굴 얼마나 변했을까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마차로 떠나온 사람아 마차로 떠나온 사람아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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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